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매력은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작품들은 아름다운 배경, 신비로운 이야기, 감동적인 연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는 그들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로맨스와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감정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아름다운 배경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조화롭게 나타나며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되어 다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배우들의 연기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또한 한국의 배우들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항상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매력은 이제 세계 각지에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이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